이걸 어? 뭐지? 우리 저번에 우리 그 메이크업 순위 점을 줬잖아요 점수를 어 맞아 오늘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메이크업으로요? 아니 뭐 스타일링 스타일링까지요? 자기가 제일 맘에 드는 사람한테 자기가 제일 맘에 드는 사람한테 포인트하기 꿀룩을 전체적으로 오늘의 스타일링 이걸로 하겠어요 나 모르겠네 잠깐 한번 훑어볼게요 아 뭐야 그걸로 포인트 하는거야? 아 알겠어요 자 오늘의 스타일링으로 할게요 자 갑니다 3 2 1 뭐해요 나만 나고 나도 나고 오케이 아니 이 둘 너무 솔직한데 고마워 나 우리 너무 착했다 저는 언니 오늘 되게 백설공주 같고 아 나랑 포인트가 달라 그리고 오랜만에 언니 밝은머리 해가지고 뭔가 되게 신선하고 나랑 포인트가 달라 이뻐요 나랑 포인트가 다른데 뭐해요 다행이야 다행이야 아까 우리가 그냥 먼저 이렇게 올라왔어요 여기 앉아있는 언니가 핸드폰 하고 있는데 너무 이 색깔 조합이 완벽한거에요 손톱까지 해가지고 아 살만큼이었네 블랙 앤 레드 and a little bit of white 근데 언니 여기로 보니까 진짜 백설공주 진짜 백설공주 같죠 근데 머리 색이 그런 까매하지 전 절 골랐어요 제 꿀머리가 맘에 들어서 이뻐요 나는 널 고르려 했거든 근데 왜 안 골랐는지 이유가 있어 왜냐면 이 바지 주머니가 튀어나왔어 넣어주면 되잖아 자정하게 궁금해요 그럼 저희 안 고른 이유가 왜냐면은 어디 한번 보자 어디 한번 보자 왜 안 골랐어요 이거 깜짝깜짝 이걸 했는데 왜 안 골랐어요 이거야 여기를 이제 한명씩 지켜보려 했거든 나는 너무 빠르게 카운트가 들어갔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거든 자세히 보면 이렇게 골랐잖아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믿을게요 예스 1등 1등 넥스트 넥스트 상품이 케이크인데요 주시면 돼요 축하해요 이 안에 케이크이 그러면은 자 가장 기억에 남는 앨범 작업이 있나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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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색해 가장 기억에 남는 앨범 작업이 있나요? 기억에 남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하면 한 번에 얘기하기 어 잠깐만 너무 빠른 5년 동안 최..최..최..최..고.. 최고의 기억에 남는 아니야 기억에만 남으면 돼요 제일 좋아하는 것 아니고 제일 기억에 남았던 오케잇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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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억나 잠깐만 잠깐만 됐어요? 자 갑니다 다 달라! 3, 2, 1 풍바람 너는 왜 말 안했어 풍바람이라고 했어 너는 뭐라고 했어 아무 말 또 안했어 뭐야 빨리 지금 말해 피파람 너 따라하는 거잖아 사실 내가 할 수 있었어 리즈가 그냥 따라하는 건데 그럼 이유를 제일 먼저 말해보세요 봐봐 이유가 없어 근데 저희 처음 녹음했던 곡이어서 그날 기억나요 그 옆방에 지금 질문이랑 답이랑 매치가 안되잖아요 제일 기억에 남는 뮤비였는데요 뮤비 아니에요? 앨범작업 나도 뮤비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시 근데 맞아요 저는 그 앨범작업 했을 때 그날 기억나가지고 그 옆방에 있었다가 우리 다른거 하다가 갑자기 그 다른 방에 가가지고 이제 시작하게 됐어 나는 뮤비를 되게 애청한 건데 뮤비도 맞지? 나는 둘 다 앨범작업이 봐봐야 때 우리가 그 그 거기가 무슨 세트였지? 페트병으로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 페트병으로 그 씬에서 우리 다같이 발차기하고 춤을 엄청 많이 계속해서 엄청 많이 추고 그 다음에 진짜 우리가 그때 3,4일 동안 밤새서 엄청 힘든 상태인데 이제 다시 춤 말고 안무 말고 프리스타일로 4명이서 해야되고 힘들어서 진짜 힘들어 있다고 근데 더 이랬던 기억이 나 거기 그 씬에 언니가 입었던 반바지 작거인 거 알아요? 제 사복이었어요 이제 알았어 나 들었던 거 같아 완전 TMI네 처음 알았어 너 바지인데 거기서 모르고 딱 입은 거 같아 그런 거 같아 대박 제 사복이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씬 볼 때마다 내 바지다 내 바지다 이제 나 줘 내 바지야 어딘지 몰라요 너무 오래돼서 근데 뮤비 생각한 거죠? 네 나도 뮤비 생각 왜? 어디? 어디? 우리가 놀렸잖아 아 그거? 그거는 아니었는데 그때 저는 그때 뭔가 인생에서 그렇게 많은 불장난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불을 많이 이용했잖아요 노래가 어쨌든 불장난이니까 제 기억에 리사가 막 그 불 사이에 아 왜 미커매딘 거? 이따가 나오는 씬이 너무너무 기억에 나와가지고요 그때 아무도 저한테 말 안해줬더라구요 코가 이렇게 까맣고 아 맞아맞아 근데 뮤비에 보면은 약간 이런 각도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아마 하나하나 지워주시지 않았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살짝 약간 나는 휘파람 녹음할 때 우리가 녹음한 노래 중에 휘파람이 뭔가 제일 많이 바뀌고 갈 때마다 새로운 노래가 돼 있어서 막 어? 네 갈 때마다 싸비 다시 넣고 그랬어갖고 되게 기억이 났어요 너무 웃긴건 둘 둘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다면서 아 맞아 우리는 곡 작업했는데 그니까 역시 블랙핑크 그 계속 새로운 그 뭐냐 버전 막 생겼다고 했었잖아요 그거 알아요? 뮤비 첫날 찍었을 때 그 이렇게 찬들리에 있고 그 그 씬 있죠? 그때 우리 마지막 그 마지막 훅 처음 들어 보는 거 알아요? 그 아 맞아 그래서 우리 마지막 제일 마지막 노래 틀어줬는데 우리가 막 놀래가지고 이거 뭐야 맞아 뭐 이렇게 웅장해졌어 막 이랬어 진짜? 어 맞아 기억이 나? 어 나도 왜냐면 그때 바꿨어요 어 이거 바꿨어요? 그게 기억이 나 그 순간이? 어 진짜 죄송한데 너는 근데 어제 일도 기억 못하잖아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는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아 난 가끔 뮤비 보고 그냥 막 어 어 죄송해요 감동 오준현 그 데뷔 아 저 마셨어요 데뷔했을 때 그 뮤비 보면 가끔 놀래 어 이런 씬이 있었나? 막 휘파람에서 막 그때 말을 잠깐 탔던 씬이 있는데 이게 원래 엄청 막 cg와 막 되게 그런 씬이 될 뻔했는데 막 상황에 못쓰게 된 거야 맞아 그래서 진짜 1초 들어갔는데 가끔 다시 보다가 이런 씬을 찍었나? 아예 기억이 없어 내가 막 찍었어 너무 많은 걸 하다보니까 맞아 근데 그 때는 우리가 막 한 달인가 만에 뮤비를 세 갠 막 찍어갖고 진짜 약간 딱 했다 아 다음 뮤비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맞아 맞아 우리 스테이까지 찍었었거든요 맞아 그때 진짜 울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 그럼 다음은 가장 마음에 드는 의상 지금까지 이렇게 아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안 돼 모든 의상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안 돼 안 돼 오면 걸 나 걸을 수 없어요 이거 생각이 안 나요 아무거나 제일 생각나는 거 해야 돼요 생각이 안 나 집 가서 아 이게 더 나은데 이러면 나중에 따로 아 어떡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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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기억이 안 나 나 기억나는 거 있어 아니야 아니야 기간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말고 지금까지야 어 오늘 이 옷도 포함이야 오 잠깐만 나 진짜 하나도 생각 안 돼 잠깐만 머리가 하얘졌는데 아 잠깐만 모든 거 오케이 갈게요 나 머리가 하얘졌어 진짜야 머리가 하얘졌어 밑에 쪽 아 자기 의상이요 아니면 아니면 전체 의상이요 전체 아 팝업까지는 아니야 아 그러니까 막 그룹으로 좋았던 거 아니면 개인으로도 나 나 나만 생각해 나만 생각해 시상식까지 이렇게 막 어 아 진짜 이건 어려운데 너 왜 갑자기 그냥 나오라는 거 얘기해 주세요 전 갑자기 옛날 의상 밖에 생각이 안 나요 최근에 입었던 게 어떻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지 너무 바빴어서 그런가 나는 그때가 생각나 그 마지막처럼 때 아 그 마지막처럼 때 교복 교복 밖에서? 야외에서 산 거? 어 맞아 교복 같이 입었는데 핑크색 치마 맞아 핑크색 그거 입고 핑크색 치마랑 막 엄청 큰 핑크보우하고 리본 맞아 맞아 리본 어 핑크색이었어요? 거기 서울 아니었어 어 맞아 거기 되게 멀렀던 부산인가 부산이었는데 엄청 멀었어 근데 그게 기억이 나요 우리 야외에서 완전 너 주황머리고 야외에서 막 우리 진짜 덥게 했던 거 기억 안 나? 마지막 음악 방송 음악 방송 불장나는 방송? 어 엄청 어 부산이었나? 야외 어 맞아 부산 아닌가? 약간 그런 데였어 왜냐면은 진짜 더웠었어요 그때 내가 다른 치마를 입었어야 되는데 막 KTX 타고 왔어 치마가 진짜? 어 그런 건 어떻게 기억해? 왜냐면 내가 어 이 치마 이거 아닌데 이래서 어떡하지 이러다가 KTX 대박 치마가 누가 그래서 언니는 그 교곡 레전드였대요 뭐? 아웃핏이 제일 기억나는데 그 아웃핏이 제일 기억나는데 그 아웃핏이 제일 기억나요 마지막처럼 핑크 교곡 레전드 어? 누가 알고 있어? 나랑 같은 생각을 한 거야 너가 말하고 말한 거 같아 그게 왜 좋냐면 되게 뭔가 다시 할 수 없는 딱 그때 그 느낌인 것 같아서 갑자기 생각났어 뭔가 딱 마지막처럼 할 수 있었던 전 지금 진짜 너무 어려워요 나 알 거 같아 너 거 저 그래서 지금 쉬운 방법을 생각했어요 생각해보면 솔로가 있잖아요 어 차라리 그거 얘기하면은 근데 지우스 최근에 생각이 나는 게 응 아니야 나는 블랙핑크 5주년이어서 우리 활동 하나로 골라줘야 돼 우리 활동 하나로 골라줘야 돼 너무 많은데 그럼 저 먼저 해도 돼요? 저는 그 How You Like That 때 그 제 개인 씬 시장 어? 나 거기 얘기할려 했어 너꺼? 어? 거기 제일 마음에 들어요 멋있었어 그때 나 거기 얘기할려 했어 진짜? 어? 야 역시 멋있었어 내가 너꺼 알려줄게 너는 코첼라야 오 여기 과거 코첼라 얘기가 있었어 그래서 내가 딱 얘기할려 했거든 저는 근데 오히려 그 첫 번째 주에 의상이 좋았어요 그 개인 취향으로 음 너 눈썹 위에 이렇게 붙이면 언제야? 그게 아마 두 번째였어요 두 번째? 근데 되게 많은 분들께서 두 번째 의상을 더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 앞으로는 첫 번째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그 언니는? 나는 나는 나도 근데 나는 그 옷을 내가 직접 받아와서 그런지 내가 그 옷을 가졌거든 응 군바야 때 그 교복 있잖아 하얀 색깔 하트 아! 알아! 그 거울 시? 그 화장실 거울 시? 어 맞아 맞아 언니가 립스틱 이렇게 왔어 어 맞아 맞지? 맞아 딱 그렇게 했어 엄청 힘들었어 그런 건 처음 처음 왜냐면 아니 우리가 처음 휘파람은 조금 잔잔하게 찍었잖아 우리가 그런 게 없었잖아 우리 근데 어 잠깐만 Congratulations for 100 million 예에이 Thank you 근데 왜냐면 나는 분바야 때 진짜 어려웠던 게 처음 막 그런 걸 해보는 거야 우리가 혼자 막 약간 제스처해서 이런 내가 마이셀프로 아 마이셀프로 그리고 내가 막 너무 어려워서 너무 어렵다 이거 진짜 장난 아니다 했는데 얘가 막 자동차 타서 막 내가 더 충격받는 걸 내가 막 오 쟤 뭐야 이것만 기다려온 거 아니야? 나 기억이 없어 너 막 자동차 위에서 날 먼저 나 그걸 직접 바꿔줘 막 박자에 맞춰서 그거 테디오빠가 정확하게 이렇게 딱 하라고 했었어 그 다음에 내려간 다음에 이렇게 하라고 했었어 귀여웠어 역시 테디오빠 오빠 댄서를 알려줬었어 내가 그걸 보면서 어? 뭐야 갑자기 나만 준비 안 됐던 거야 군바야 때 채영이가 이제 저로 트랜시션 찍는 거 나도 지금 말하려고 했어 나도 지금 말하려고 했어 나도 지금 말하려고 기다리고 있어 너무 웃겨 트럭에서 트럭 트럭 있잖아요 트랜시션 채영이가 이렇게 넘어오고 이제 저로 뒤에가 너무 높이 쌓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너무 뒤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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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가요 어떻게 가요 이렇게 가는데 진짜 뭐야 이랬는데 뮤비 나온 거 보고 어? 이걸 이렇게 이렇게 되게 다양한 다양한 동작으로 애매했어 근데 그중에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건 그게 진짜 웃겨 우리 5주년인데 지금 비가 오고 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진짜 우리 진짜 저 오는 길에 막 첨둥까지 되게 어? 이러고 있었어요 나도 나 돌면서 오다가 비 소리에 깼었어 우리 원래 스케줄일때 비 많이 온다 하지 않아? 맞아 우리가 날씨를 안 좋게 하고 다니잖아 우리 기억 안 나? 맞아 그래서 이제 비가 온 우리가 되게 야심차게 준비한 알겠지